자 보시고 이제 이 차 정말 장점이 좋죠 이게 차마다 컨디션이 다른데 이 차 컨디션 굉장히 좋다는게 영상 끝까지 딱 보셔도 굉장히 좋다는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구사회 중고차 개인광교시아입니다 일구사회 중고차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역으로 오시면 되시고 수원 SKV1 수원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살짝 띄워드릴게요 쉐보레 온란드 2.LPG LPG라 요즘에 기름값 비싼데 저렴합니다 유지비 굉장히 좋죠 패밀리카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타셔도 유지비 대비 가성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최초등록이는 2016년 근데 연식은 2016년 제가 딱 띄워드리는데 역각자의 차도 2017년인데 16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6년 마이 버전입니다 이 차의 장점이 아니라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66,000 전제 좀 딱 보여 드릴거구요 자 있는 그대로 이걸 회색이라고 지내색 뭐 쥐색이라고 하신 표현도 굉장히 많은데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차 사고가 있어서 뭐 수리할 거 이런거 전혀 없이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갖고 오기 전에 이렇게 딱 보면은 관리상태 이런거 딱 보면 시세 딱 정해지는데 자 이정도 동급여 이정도 차 없습니다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기도 하겠는데 키로수가 뭐 누구 말대로 키로수 가면 66,000입니다 그리고 뭐 신차가격에서 이제 반이 확 날아갔는데 차 컨디션 영상은 보여드리겠지만 차 컨디션 진짜 좋습니다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으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쪽으로 딱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스로 없다고 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조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194의 등고차는 이 차량의 컨디션 세부적인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 만약에 이 차 말고 다른 차에 관심이 저희쪽으로 딱 전화해 주시면 저희 상담원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보시면 수수료 없이 마음에 드신 자에게 탁탁탁 골라서 딱 보내드리고 마음에 드시면 딱 오셔서 구매하고 가시면 되시구요 저희 가게를 이렇게 봐가지고 차 웬만한 컨디션 좋은지 하는걸 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차 컨디션 겉과속 세분하게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니까 보시고 많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이 차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보시면 전반적인 컨디션인데요 측면바디로도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좋고 아이들 타고 어디 가시기에도 좋고 그냥 출퇴근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구요 타이어 휠의 상태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갈아입고 이런거 없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그만 보여드려도 잠길 수 없구요 문콩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타이어 휠의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자 측면바디로 이렇게 보시면 관리 그대로 잘 되어있습니다 차가 이쁜게 이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시고 있는 그대로 타이어 휠의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문콩 이런것도 쭉 보셔도 가위 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시고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셔도 여기 살짝 이런거는 애기 여러분 콩 조그만거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 요거 살짝 보인다는거 꼭 보여드리고 자 컨디션 편리에 좋습니다 네 뒤에서 봐주는데요 아 보시면 깔끔하죠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죠 보시고 네 상태도 그렇지만 상태도 굉장히 이쁩니다 네 보시면 공간화로 굉장히 잘 되어있죠 넓습니다 공간화로 정말 잘 되어있고 현장상태 이렇게 보시면 잘 이뻐요 관리 상태 정말 공간화로 이게 또 폴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폴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 벌치매트 잘 들어가있구요 다 보시면 수납공간이 없이도 깔끔하게 자 있는 그대로만 보여도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있어요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안쪽까지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있다 네 보시면 측면쪽 와 이렇게 보시면 어 착 넓죠 안전하게 불기도 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아 나랑 관리하게 정말 잘 되네요 네 시도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착착착 잘 걸리고 있어요 자 키러스 66700 야 보시면 아날로그 감성으로 잘 되있긴 한데 아 자 핸들 커버가 깔끔하게 자 잘 되어있습니다 아 보시면 왕이나 내리까지 잘 되어있구요 전반적으로 자 보시면 컨디션 보시는 그대로 뭐 뭐 뭐 뭐 뭐 열성까지 잘 들어가 있구요 수납공간 여기 보시면 수납공간 역시 잘 되어있습니다 뭔가가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있다는거 보여드리세요 자 호박카메라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상태는 진짜 잘 되어있어요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 뭐 차 깨끗하죠 제가 키러에서 땡땅땅땅 나는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콜매트 안쪽까지도 라이트 버튼 버튼 다 들어가 있구요 가죽상태 이렇게 보셔도 아 자 옆에 마크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 뒷좌석인데요 보시는 그대로 관리상태 영상으로 잘 당겨지면 콜리 뭐 썬팅이 찢어지거나 보시면 루마 썬팅 잘 되어있는 엉딱 옵션상태 많아서 보시면 뭐 패밀리카로 되게 잘 이쁘게 잘 영상으로 당겨지면 깔끔해요 가죽상태로 쭉 보셔도 자 폴딩 되는거 버튼들 폴딩이 되면 굉장히 넓죠 요렇게 보셔도 자 그렇다는거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요렇게 보셔도 깔끔해요 그러고 가죽상태 요렇게 수납공간 그리고 안쪽까지도 깔끔하구요 가죽상태 요렇게 보셔도 깔끔합니다 보시고 안쪽까지도 관리나도 잘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정상태 차가 넓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넘어가다가 들어가있죠 전반적으로 컨디션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안쪽까지도 관리나도 잘 되어있습니다 호흡맨 이렇게 여기 넘어가다가 들어가있죠 전반적으로 컨디션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안쪽까지도 관리나도 잘 되어있고 천장상태 이렇게 보시면 블랙박스 천장 오염도 없이 이렇게 장난꾸러기들이 낙서에 그런거 전혀 깔끔합니다 네 천장 하이패스 몇뒤 당시 웨이딩 코리아 웨이딩 하이패스 전반적으로 천장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당진상태 세차까지 30일에 2000km까지 엔지니션 보증이 되니까요 정말 보증해드리니까 걱정 안할 것 같습니다 엔지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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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차의 재원 딱 띄워드리는데 이 차 제시금액 딱 올려드리구요 잔동가치 시세대비 이게 이 차의 장점이 물론 같은 차에도 10만 20만 차량과 6만 6000km 차량의 시세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완전 무사 시세가 팍 올려놓으니까요 가격 딱 보이시죠 밑에 있구나 밑에 있는 가격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금액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 위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 내신은 이전비 내역서를 하구요 그 다음에 성론보험료 그 다음에 매도비용 이거 말고는 들어가는게 없다고 눈에 말씀을 드리구요 이거에서 나갔는데 만원이라면 10원이라면 다시 돌려드리는데 걱정 안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 보시고 이 차 정말 장점이 좋죠 이게 차마다 컨디션이 다른데 이 차 컨디션이 좋다는게 영상까지 보셔도 굉장히 좋다는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어스 6만6천에 안쪽까지 틈틈이 보여드려도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다 이런 차 사셔야 문제없이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시세비 좀 저렴한거 타셔서 이런건 아니시구요 정말 관리상태나 뭐 이런거 최특 A급입니다 이런 차 마음에 드셨다 여기로 딱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수료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능 점검표를 딱 올려드리는데 30일에 2000km 엔진미션에 보증이 되니까 걱정없이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 저희는 수원역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수원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가 필요하시면 저희쪽에 딱 전화 주시면 이 차 말고도 저희 상담원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차 이렇게 탁탁탁 해서 좋은 차 좋은 조건으로 좋은 할부 이런거 다 해드리니까요 부담없이 필요하신 차 있으면 딱 저희쪽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꼭 성능점검서 확인해 주시구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941중고차 김관민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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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